3번 가볼게요 지금 부동산 임대사업자 갑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기업은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니은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택 나오면 60% 써놓고 시작하는 거 60% 지금은 다른 데서 60%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나오고 하면 60%를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틀려요 그렇게 모의고사 보고 나서 60%를 안 썼어요 다음에도 못 써요 60% 무조건 틀리는 건 60%예요 60% 제가 시험장에서 환청이 들리게끔 지금 할 거예요 60% 60% 60% 60% 주택 임대는 무조건 60% 이것만 안 까먹으면 안 틀려요 진짜예요 60% 60% 무조건 60% 그렇죠 총 임대료 계산할 때 60%예요 총 임대료 계산할 때 60%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60% 60% 보증금 주택 보증금 60% 주택 보증금 60% 다섯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택 보증금 60% 아 그릇들이 또 까먹는 게 있네요 3억 원을 까먹었네요 주택 보증금 3억 원 60% 아 이거 라임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많이 내 마음 내 진짜 노래만 잘하면 내 수업에 노래 같은 거 많이 많이 나는 앞글자만 따도 노래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래만 잘하면 노래를 못해요 어쨌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우리 앞에 노래 잘해요 전혀 못해요 그래요 자 좋아요 60% 3억 3억 60% 주택 보증금은 3억 60% 이것만 잘하면 돼요 3억 60% 3억 60% 외우셔야 돼요 3억 60% 주택 보증금은 3억 60% 100번 하고 싶은데요 지금 유회바련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증금은 3억 60% 주택 보증금은 3억 60% 환천히 들리게끔 해드릴게요 주택 보증금은 3억 60% 표정이 그만해라는데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틀리면 아주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3억 60% 무조건 3억 60% 3억 60%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얼마? 3억 60% 주택 보증금은 3억 60% 라임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가볼게요 주택 임대 현황이 있고요 기준시가 모두 2억 원을 추가해요 단서 조항으로 준 거고 임대 주택 외에 C주택은 본인이 거주예요 그러면 3주택자 맞죠? 3주택자 보증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A, B 그럼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고요 월임대료도 있죠? 그러면 첫 번째 임대료 총수익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임대료는 지금 월임대료가 100만 원 있고 옆에 임대기간을 보니까 풀타임 움직이죠? 21년에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2 1200만 원이에요 그쵸? 자 보증금을 연습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8억 그리고 여기는 2억 3억부터 빼야 돼 3억 60% 3억을 어디서 빼요? 지금 둘 다 풀타임 움직이죠? 보증금 적수가 높은 것부터 빼는 거니까 위에 A주택에서 3억 빼시면 되겠죠 3억 뺐어요 같이 해야 돼 같이 A주택, B주택 같이 라임 타고 가야 돼 그쵸? 3억만 빼면 돼요 3억 60% 60% 색깔 바꿔서 써야 되겠어요 이거 강조 강조 3억 시험장에서 펜은 바꾸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한 가지 색깔만 쓰셔야 돼 한 가지 색깔만 60% 난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도 60% 됐죠? 그 다음 정기예금이자율 쓰시면 돼요 자 정기예금이자율이 거기 어디에 있어요? 2% 있어요? 2% 둘 다 풀타임 움직이는 거죠?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하셨죠? 그 다음에 보증금 운용수익이 있겠죠? 거기 보증금 운용수익이 보니까 지금 A주택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00만 원 있다고 돼 있죠? 100만 원 A주택에서 뺍니다 의미 이해하셨죠? 여기서는 뺄 게 없고 이게 어디서 먼저 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자가 A주택에서 마이너스가 뜰 수도 있죠 이자를 빼고 나면 그러면 여러 상계가 안 되는 거야 0이야 0 이게 더 커서 여기 전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0이 돼요 그러면 A 이게 간주임대로죠 그러면 A주택은 5억에 60%에 2%죠? 3억에 2%니까 5백만 원이 되고요 여기는 2억에 60%니까 1억 2천에 2%니까 240 되나요? 240 그러면 토탈 총임대료가 나오겠죠? 총임대수익 관리 따로 없죠? 총임대료 그래서 주택임대수익은 관리비를 따로 받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관리비를 세입자가 알아서 내는 거지 그러면 740에 1940 됐죠? 문제는 기역과 니은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소득금액 분리과세 종합과세 하면 그렇게 안 해요 저렇게 임의로 이제부터 빼주는 거 없는 거야 분리과세 할 때만 빼주는 거야 등록임대사업자 미등록임대사업자 총수익금액이 정해진 거야 1940만 원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면 60% 빼줘요 미등록이면 50% 빼줘요 외우셔야 돼요 등록이면 400만 원 빼주고 추가공제 200% 빼줘요 물론 이 이외에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자료 한번 보면 다른 소득이 1800만 원이죠? 그러면 이렇게만 빼줘요 근데 이게 문제 사이즈가 크면 거주자 값해서 상상을 해보면 사이즈 커서 다른 소득이 있고 이거 소득이 있고 두 개 합쳐서 문제 내는 수도 있죠 요즘엔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그럼 다른 소득이 이미 계산이 된 거죠? 안 빼야 그럼 안 빼는 거예요 다른 소득이 2000이 보통 넘을 거야 아니야 그럼 안 빼는 거예요 다른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는 경우도 상상해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 40%니까 160 2000에 40은 8 760에 빼기 400 360인가요? 300 얼마 760 여긴 얼마예요? 7 몇? 000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